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이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여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벗어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인간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농하신 분이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다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레벨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쑤시고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시며 당신이 잡으신 집행위는 정의 집행위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즐거움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동료들보다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 태초의 땅을 만드신 이도 주님이시여 하늘을 선수 만드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만물은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주님은 그것들을 거도처럼 말아 치우실 것입니다. 만물은 옷처럼 변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은 영원히 눕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령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이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른발을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혈역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웅분히 징벌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짐과 놀라운 일과 여러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따라 성경을 선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하래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얻던 이가 이렇게 증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굴을 잊지 않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주님은 굴을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구의 발 아래 복정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구에게 복정시켰다는 것은 구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구에게 복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음이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영광과 영예의 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이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이 운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군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꺼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또 나는 구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어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이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이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이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권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듯이 그분도 당신을 세우신 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집보다는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한갓 정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일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일을 다스리는데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삼아 또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보시고 노하시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혁되어 있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성경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거짓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우리가 처음이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이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구분이 음성을 듣고도 반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너엽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지운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시체가 광야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맹세였습니까? 순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구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결국은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 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보금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에 대하여 성경 어디에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하셨는데 그들은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순정하지 않은 탓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앞서 인용한 대로 다이수를 시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과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처에 들어간 이도 그의 일선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옛 사람들처럼 순정하지 않다가 랑패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량쪽의 날이 선 어떤 건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깨뜨려 령헌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드러냅니다. 피저물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구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제사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례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예로운 직무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이 다른 것을 보면 너는 멸기세대기 제사장 직분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유해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정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에게 복정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멸기세대기 제사장 직분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귀가 무뎌져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저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저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니 얼코 굳은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굳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워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이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이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 손으로 십자가에 먹바가 역을 보이는 세민이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실 터이지만 가시나무와 은근퀴를 내게 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이한 분이 아니심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희망을 성취하기까지 끝내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름을 끌어댑니다. 그 맹세는 모든 론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심으로 구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성전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멜기 세대기 제사장 직분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 세대군 살렘 왕이며 지국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 세대기란 이름은 정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살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적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아보는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시오 대선저인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에게 바쳤습니다. 래위 자손들도 같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이지만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입이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권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 세대군 래위 가문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수입이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할 것 없이 축복이란 것은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고 멜기 세대국도 10분의 1을 받았지만 제사장들은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고 멜기 세대군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래위까지도 아브라함이 손을 거쳐서 멜기 세대국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멜기 세대국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래위가 조상 아브라함이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래위의 제사장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률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제사장 제도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 세대국이 계통인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변하면 률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분은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고 그 지파 사람으로서 일찍이 재단 1을 시중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파를 제사장직에 관련시켜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 세대국과 같이 다른 계통이 제사장이 나타나셨으니 일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구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인간의 률법이 규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는 멜기 세대국의 제사장 직분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률법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률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구분을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이 없었지만 이분을 두고는 맹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 맹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어서 한 사람이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맡아볼 수가 없으니 결국 제사장이 수효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므로 구분이 제사장직은 영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구두를 위하여 중재자의 일을 하시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들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구다움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구분은 날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률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률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이 맹세히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우에서 말한 요점을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전농하신 이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계시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성전이 이를 맡아 보시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성막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나 래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바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신다면 률법을 따라 래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으므로 결코 제사장이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늘 성전이 모조품과 구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도 천막 성전을 지우려고 할 때에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구본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제사장직을 맡으셨습니다. 그 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세운 더 좋은 계약이 중재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먼저 본 계약을 흠없이 리행하였더라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두를 탓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들과 유대 집안들과 더불어 세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의 말씀이다. 이 세 계약은 내가 구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아 애국당에서 인도해내던 날 구들과 맺은 그런 계약이 아니다. 구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구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이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릴법을 구들이 생각에 심어주고 구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나는 구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토이니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보고 주님을 알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구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겠고 구들의 죄를 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먼저 본 계약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물론 먼저 본 계약에도 레베 규칙이 있었고 또 레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인간이 마련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천막 성전 앞칸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구우에는 빵을 진열해 놓았는데 이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디칸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재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이 괴가 있었고 구 괴석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더든 아론의 집행이와 계약이 새겨진 석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괴우에는 영광스러운 괴롭임이 있어 석재설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천막 성전에는 이러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 제사장들은 언제나 그 앞칸에 들어가서 레베를 집행합니다. 그러나 그 뒤칸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와 또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천막 성전의 앞칸이 그대로 있는 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따라 래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만 그것이 레베하는 사람이 량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다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여러가지 씻는 래식에 관한 인간적인 규칙들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때가 올 때까지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나 구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분이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성전은 더 크고 더 완전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창조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서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성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석제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성아지의 재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구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신 구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량심을 깨끗하게 하는데나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이 중재자이십니다. 구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영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이 혈역을 내려면 구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혈역이 있는 것이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번 계약도 피를 가지고 맺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률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선포할 때 성아지 피와 물을 가져다가 박하묶음과 붉은 양털로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계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모양으로 구는 천막 성전과 레베우식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률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따 만든 것들은 이런 의식으로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것보다도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이 참 성소를 본따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이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빈번히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구분은 천지 창조 이후 여러 번 권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분은 이 력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기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이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를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이 구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제물을 들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레베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 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를법이 희생제물과 래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은 희생제물과 래물과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를법에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성전에서 래베 우식을 거행하며 같은 희생제물을 자주 드리더라도 그 제물들이 결코 죄를 없애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은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혈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률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이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례물을 바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구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짐짓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고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률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중님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이 피를 더럽히고 운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벌이야 얼마나 더 가혹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뎌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모욕과 한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서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오시리가 지체 없이 나타나리라. 그러나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것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래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와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정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군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난 자손이 하늘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고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테면 죽었던 이삭을 되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겁과 예서의 장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겁도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이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집행위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일을 말하고 자기 뼈의 처리를 일러주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감춰두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조차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죄우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메시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애굽이 제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이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번듯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하고 문에 피를 뿌리게 해서 살류기 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다들을 다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건너려고 했으나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이랬던간 돌자 그 성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창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두원, 바락, 삼선,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우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꺾고 칼날을 피하였고 약했지만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거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루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군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구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구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락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아들아, 너는 주님이 견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짖을 때 락심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견책해도 우리가 그를 존경한다면 령적인 아버지께 복정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잠시동안 잠시동안 자기 판단대로 우리를 견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익을 주며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견책이든지 그 당장에는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쇄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합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운청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애서같은 속된 자가 없도록 하시오. 아시다시피 애서는 그 후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을 돌이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나이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까지도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린다 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원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이의 령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이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를 거역한 자들도 형벌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부딪힌다면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구분이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나는 한 번도 내 음성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 이번에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 라는 말은 피저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레벨을 드립시다. 사실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시오. 나군의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시오. 나군의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구두를 기억하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는 심정으로 구두를 기억하시오. 누구든지 결혼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시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오. 주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시오. 예수 구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시오.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은혜로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리득을 본 일은 없습니다. 유대교의 천막 성서에서 제사를 두리는 제사장들은 우리 재단의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 대 제사장은 짐승이 피를 지성서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재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짐승이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구분께로 나아가서 구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덮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재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구들에게 복정하시오. 구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덜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정직하게 살려고 함으로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간곡히 기도해 주시오. 영원한 계약이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먹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구리스도를 힘입어 당신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구리스도께서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들이요 이 편지는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권고한 말만은 부디 명심해 주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문안하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